안녕하세요. 이지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소영입니다. 오늘은 전통 탑 만들기를 해볼게요. 네, 뭘로 만들거에요? 이 클레이로 클레이로 만들거에요? 하나만 구두해주세요. 선생님이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제가 탑 만들기 전문가 유수년이라고 합니다. 아, 네. 오늘은 그러면 수연이랑 지연이를 좀 도와주실건가요? 네.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시작하겠습니다. 이거 봐봐. 잘한다. 멋있는 탈이 완성될 것 같아요. 노란색을 노란색을 탈이 완성될 것 같아요. 지연이는 멋있게 지금 파란색을 하고 있네? 응. 맛있어. 웃음. 수연아, 재밌어? 응. 클레이 이렇게 만지니까 어때? 기분이 좋아? 이게 클레이예요? 응. 클레이가 좀 클레이. 이거 치즈 같아. 치즈 같아. 치즈. 재밌어. 재밌어? 우와. 치즈 같아. 이거 진짜 치즈 같아요. 응. 치즈 같아. 검은색 진짜 바삭바삭해. 과자 같아? 과자 먹고 싶어. 멋있어. 엄마 이제 완성된 모습이 어떨지 궁금하다. 멋있을 것 같아. 이따가 엄마도 탈 써볼 수 있게 해줄 거야? 숭섭utz해. 탈. 탈. 요거? 엄마도 써보고 싶어. 아, 이거 어려워요. 엄마, 이거 다 해ριах. 한번 만져봐요. 알았어요. 아, 다 해라. 응. 자, 이제 수연이. 글로스어up! 멋있게 변신하고 있습니다. 조연이. 잘 봐주실 수 있게. 멋있어. 치즈같아 치즈같아? 치즈같아? 진짜 노란색은 치즈같아 승현이 오빠가 같이 만들어 주니까 좋아요? 네 엄마도 같이 만들고 싶다 치즈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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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같이 치즈같아 여기도 참고해지네 집사 자 classe 여기도 참고해주세요 여기도 참고해주세요 하트다! 하트야? 어? 진짜 하트인데? 여기도 하트만 남았어 하트는 아래 후키가 남지니 아 좀 렉션이 잘하는데요 지금 선생님 뒤돌아 앉아서 뭐 하시나요 어 색깔을 또 만드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주황색 인가요 네 주황색은 뭐랑 뭐랑 섞으면 될까요 아 그 주황은 어디다가 할 거예요 동글동글 납작하게 만들어서 볼터치 한 것 처럼 안되데 아 아 볼터치 왜 이쁘다 으 연두색을 어디다 하지? 이쪽! 난 연두색에 보타채가 있어요 어 좋네 너무 예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네요 찌개가 다르던데 오 주연이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이거 뭐 오 오 마지막 나도 한번 해봐요 오 좋아요 잘했어요 수연이는 이제 여기다가 완성해야겠다 여기 붙여줘야겠다 귀여워 어머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여기있을 때 같이 수연이 길어와 잘 생각해 fert저기 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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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 갈리 시원히 여기 다 썼는데? 여기? 오빠 여기 가야 돼. 하니가 검정색을 다 붙였나요? 응. 근데 이거 탄탄이 턱도 트위한 느낌 같아. 자, 이렇게. 여기에서 막 이렇게 놓고 이렇게 꾹 눌러주는 거야. 오, 멋있는데? 가발. 한번 보여줘 봐. 모란 가발. 멋있다. 여기 평평하게 이렇게 눌러줘야 돼. 평평하게 눌러줘요? 아하. 아빠 핑크색. 와우. 오케이. 으응. 이거 공룡 발자국을 켠대. 하하하하. 으응. 넌 어때? 난 지금 꽤 만들고 있어. 어? 오, 꽃이라고! 응. 근데 한번... 이거 만들어 봤는데 한번 써볼게요. 엄마가 끈으로 연결시켜줄게요 얼굴에 한번 코 코랑 입을 맞춰야지 근데 눈이 안맞아 이렇게 하고 시현이가 아 벌려는데 귀여워 시현이가 만든 탈 이름은요? 탈 이름은? 각시탈 각시탈이에요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시현아 같이 쓰다 같이 시현이 엄마 봐봐 입 딱 맞추고 귀여워 우리 탈 쓰고 인사 나눌까요? 여기 보고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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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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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